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대 패션하우스의 주인장 정대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엄청 더울 때 홍대에 있는 마크혼잘레스의 매장 털기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마크혼잘레스와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컨텐츠냐 곧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입니다 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마크혼잘레스 제품들도 할인을 많이 해서 나오는데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유의 엔젤로고라든지 아니면 사인로고가 들어간 베이직한 디자인 제품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제품들을 얼마까지 최대 할인을 하냐 바로 최대 8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80% 말도 안 돼 너무 아주 거져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할인이 많이 돼서 나오겠지만 그 제품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들을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럼 한번 컨텐츠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내지 말아요 첫 번째 제품은 엔젤 RDS 덕다운 쇼프퍼입니다 가격은 179,000원인데 30% 할인이 들어가서 125,300원도 나왔대요 일단 제품을 보시면 컬러감도 그렇고 약간 크롭하게 나온 게 좀 캐주얼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밑단을 보시면 밑단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핏으로 활용이 가능한 점 그리고 포켓까지도 기모 원단을 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면의 어떤 따뜻함도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엔젤 리버시블 보아집업 제품이고요 가격은 129,000원인데 9,300원에 30%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컬러와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는 리버시블 제품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런 리버시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옷을 산 것처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양면 다 디테일 마감이 깔끔한 것도 있고 또 양쪽에 로고 그리고 사인 로고 차이를 둬가지고 스타일링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보아 집업 자켓입니다 셀마 넘버원 보아, 그 보아 아닙니다 컬러는 아이보리, 블랙, 실버그랜 이렇게 있고요 가격대는 아이보리, 블랙은 99,000원에서 69,300원 실버그랜은 99,000원에서 59,400원 할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컬러에 따라서 그리고 보통 마크공장에서 제품과 다르게 뒤에는 사인 로고 그리고 앞판에는 엔델 와펜을 자수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고요 밑단 스트링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정말 꿀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외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활용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제품은 엔젤보아 후드 집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컬러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릅니다 네이비 블랙은 30%고요 파티 브라운은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는 일단 뭐 컬러 배색이 마음에 들고요 또 그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시보리를 넣은거나 아니면 뭐 트레이 지퍼 같은 것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느껴지는 편안한 이상으로 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완성한 웰메이드 제품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제품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엔젤라이트 다운 제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0% 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원분들한테 정말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절기에 체조하우터로 또 그리고 한겨울에는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고 활동도까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심플하니까 저는 솔직히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을 생각을 하고요 충전제 같은 경우는 벽던을 썼다고 하니까 되게 따뜻할 거예요 자 다음은 엔젤 RDS 롱다운 점퍼입니다 가격은 이제 뭐 24만 9천 원이고요 30% 할인 들어가서 19만 5천 3백 원입니다 일단 롱패딩입니다 유험한 제품이에요 왜냐 한번 입으면 다른 거 입기가 싫어질 만큼 롱패딩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요즘 추울 때 아니 뭐 따뜻하다 못해 더워 죽을 정도로 보온성이 정말 최고의 옷이라고 합니다 뭔가 추위에 굉장히 약하시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는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활동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QA 지퍼 그리고 벨크로가 착용이 되어 있고요 역시 사인 로고와 함께 엔젤 와펜으로 포인트를 잡아놓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엔젤 RDS 코듀로이 다우슈 푸퍼입니다 이거 30% 할인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패딩 원단을 안 썼고 코듀로이 원단을 썼습니다 코듀로이 원단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베이직한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무슨 색을 사든지 이 세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색을 사든지 무난하게 입어질 겁니다 그리고 뭐 텍스처감이라든지 이런 엔젤 와펜이 옷에 포인트가 되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보아 퀼팅 후드 집업입니다 가격은 229,000원이고 30% 할인이 들어가는 금액 97,300원으로 살 수 있고요 일반 후드 지역과 다르게 플리스 원단도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추천해드린 제품처럼 포켓 안까지도 기모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감도 이렇게 보시면 퀼팅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도 고온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 곤잘레스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제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매진되었던 제품들이 재생산에서 재할인까지 들어가는 제품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또 이 제품들이 또 매진되기 전에 빨리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들 말고도요 또 다른 제품들 마크 곤잘레스의 다른 제품들도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크 곤잘레스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타 사이트의 마크 곤잘레스 그리고 매장 등에서 할인 정보를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다음 콘텐츠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